나아 안녕 베라구 헝 어휴 이거 세프특기여가지고 네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기아기아 대 가스타인데 기아기아를 저희가 이제 배우기만 했지 쓴 적이 없어 한 번 더 그때 한 번 보긴 했지 한 번 보고 쓴.. 네 한 번 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질 게 뻔했는데 그냥 배운다 치고 가위 가위 보 오 예 성공 오케이 뭔가 손이 빡빡빡빡하지만 한마디만 할게 배고파 오우 오우 일단은 기아기아 안그라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이 배고파 같아 배고파야 그만 좀 배고파요 이게 효과로 폐에 넣는거지 특선 아니야? 폐에 넣는거다 아 폐에 넣는거야? 어 근데 어제 폐에서 특선을 그러잖아 기아기아 어 이웃걸 발동할테는 자신을 공격할세 아 개 가져오면 되겠네 기아기아 야 이거 뭐야? 가변가수 간나드래곤? 나 영상 찍으니까 좀 더 알려줄게 간나? 아크셋을 스파시키고 엑스즈 간토 간토다 에이급이네 응 에이급 간토야 정말 에이급이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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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중에 효과를 잘 모르겠어 기아기아노 MK2 이걸 가져와야 하나? 모르겠다 엔드 오케이 나중에 뭘 어떻게 돌릴지 모르겠어 이제 감이 안 잡혀 엑스 세이브는 감이 잡히던데 기탈이 좋긴 한데 오케이 땅 하고 강토 효과 멘토 오케이 아이가 묘지에서 가져와서 귀찮다 아크셀 그리고 기아기아 일수 한번 하고 아크셀 싸면 되잖아 응 좋네 수산하고 효과로 기아기아는 묘지에서 특성하고 그런 다음에 얘 자체로 특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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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기아기 앙이라서 안될거야? 안될거야? 안? 기아기 앙 안 되잖아 이거 아 기아기 앙이야 이건? 어 어 아니야 누구 아니야 저거 시바 이런 어이염 그럼 뭐 M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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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기아기앙 효과를 특성했을 때 표 멘지에서 와 기아기 앙이야 개트롤이야 어 기아기 앙이야 저거 와 걔가 그 그 짐 많이 하더만 그 그냥 효과 안쓰고 말지 기아기 앙 안거리더만 그 앙 그 앙 맞아 빡치더만 상추를 해야겠네 어머 이대리 상축이 없어 아 개이비? 네 바틀 엔키3 어택 긴급텔레포트 예 산주 꺼냈어야겠다는데 윈혁이 그 위에 타도 빈약하게 줘가지고 나한테 엘레비아당 부르해 엘레비아당 어 됐어 나도 있어 여기 공허하지 말고 따로 메인 저런 몰라 삼촌몬에서 다른거 써야지 뭐 아 제가 적어놔오면 얘 효과가 뭐지? 삼촌을 넣어놔 빨리 메인 투 응 응 물자 조절 엔드 니 거기서 갖고왔어 드로 크으 크으 치한다 배가 치한다 어? 왜 치해 그거 하나만 나오면 돼 그것까지 기다려보자 그때까지? 응 엔드 어째서 기하게 하는 가스타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는 게 맞더라고 안 때리다고 사람들이 보니까 영상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가스타 때려고요 엔드요 이러고 있어 뻐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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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투 파겟이야? 저거? 전투 파겟이면 그것 때문에 효과 파겟은 상관없는거지 전개를 내가 또 안하면 그게 또 문제였어 아 뻐겹 아 이러면 되구나 칠츄 칠츄 칠츄? 비가입 가져올게 여자 핸드 이러면 묘지에서 선 못하지 생각해보니까 선 대 뮤지에서 뮤지에서 폐에서 보내고 뮤지에서 폐에서 같이 버리고 나오잖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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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아 근데 이건 머리만 왠지 안될 것 같고 캔비형 핸드 욕이 엄청 난 것 같다 아 아름답다 아름다운 성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낯선이야 아니, 이거 거룩하구나 기아 기아, 큿셀이 있지 뮤지에 오케이, 이끄소 MK2 왜요? 큿셀 아, 큿셀 이번엔 기아 기아, 아, 큿셀 기아 기아야, 아, 큿셀 2축 2축이야? 아, 4축 4축, 이제 4축 2개 2축이라길래, 순간 이게 무슨 소리로 할 뻔 간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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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로 서치든가? 어, 서치 박스 갖고 오는 눈덩이 이게 기계 쪽까지 오는 거지? 응 이게 그러면 3, 1, 3 아, 1소리로 해버렸네 1소폰 해버렸네 A 그거 없어? 뭐? 그, 제니X 버스맨 아 다음 소리 그걸로 하면 되잖아 아, 제니X 버스맨 E 카드다 아, 결국에 버드맨이 있네 맨 다운톤에 무령로 뽑아가지고 하면 되잖아 무령로 없어 아, 없어? 어 무령로가 없다고? 어, 무령로 없어 그거... 걔가 안줬어 CPC랑 같으면 2, 4, 8을 가져오고 나 무령로 있었는데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겠다 엔달키 장군이지? 장군이지 걔 자동무사 어, 장군님 우리 장군님 땅 땅 이럴려고 하는거야 2, 4, 8 효과 효과? 뭘 아니, 유세한거야 비스트도 안줬어요? 아, 맞다. 비스트면 내가 써야지 아, 비스트가 아니라 8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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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8키로 나 8키로 아까 있었는데? 아, 여기 있지 ㅋㅋㅋㅋ 나 이 액트 좋은건 거의 다 대부분을 내가 이거 여기다 몰빵시키면 안 돼 파이큰 시드래곤 적 있어? 응? 시드래곤 적 있어? 응? 8키로 남아 내 X에 있을걸? 8키로? 어 왜? X에 내 8키로 있잖아 아, 맞다 그냥 아소? 뭔가 X 세이버까지 꺼낸 그건 좋은거 아닌거 같아 내 마음이 아니야 싱크로드 아니, 잠깐만 7 그건 7 그건 7 걔 꽉치지? 헤헤 6대비면 그거 써야지 뭐 에이 몰라 내꺼 빌렸나? 아니 됐어 5달에 수달 수신발칸 왜 뭐하러 수신발 안면만대 아, 안면만대 이거 아니야, 그거 말고 5키로 안돼 아, 함정 막는게 딱 좋은데 그게 함정? 응 됐어, 조절하지마 마이티 워리어? 파괴했을때 파괴한 공격력이 절반네 그냥 이대로 두자 어? 그냥 이대로 두자 뭔가 이상해 간토효과 안썼지? 어 진행해서 진행해서 어 야, 육식인게 거의 없구나 그래도 좀 있네 야, 그냥 버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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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가 안 뜨나? 막혔으니까 막혔으니까 올려버리고 버드민아 뜨나 시키고 오케이 엑시즈 동의보다 싱크라야 대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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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통이 레벨 6이지 응 그럼 내가 얘를 손하자 차라리 이게 제외되고 노통 800 데미지 800 데미지 그냥 감메이나 써야지 묘지 감메이나 써야지 엔드 그룹 어디 보자 일단 매직 플랜터로 데모즈 2로 좋아 좋아 이야 엔드 도로 여기서 비가이드 뽑아보자 그거일 것 같은데 나나 또 쓰레 2,4,8 오케이 효과 수비표시 누누, 체인 체인 데모즈 오! 야후 기분 좋다 그냥 데리자 막장 가자 어택 효과로 데미지 가하산 아토스와 야 모이리발라 모이리발라 둘짱 더 아휴 데미지 드디어 좀 완성되가네 가져도 돼? 나무가? 가져도 돼? 윈다 윈다를 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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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메인트웬드 오케이 도로 야 니꺼 보면은 응 아무..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열어보면은 속을 뜯어보면 엄청나 그렇지 장난 아니야 나도 느낀건데 완전 소환 망했어 이거 어? 어 전망이야 이건 오싱인가? 튜넴이니? 얘가 튜너야 그러네 오싱이네 일단 싱크로 태그 지너스 하이퍼라이브러리언이 나오는 기행은 아니겠지? 아냐 더 심한거 나와 싱크로를 하면서 열심히 드론하는 정크도풀건 다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손안에서 벽질을 하지 컵미를 잘못하면 컵미를 냈어 대단해요 괜찮아 발조기레가 있어 로똥 파괴 로똥 파괴 로똥 파괴 다른게 다 날라가도 발조기레가 있어 파괴 무효로 하고 상대가 파괴 할 수 있어 괜찮아 과연 발조기레가 놀라운 점이 그거지 기회를 계속 뽑아야 발조기를 계속 뽑는거 효과로 상대는 발조기를 터뜨릴 수 밖에 없게 무령이다 파이팅 그걸 왜 말해 파이팅 스피어도 효과로 가로도 박고 기간터 기간터 가로도 박고 가로도 박고 가로도 박고 파괴 무효 파괴 제한되지 응 아 기어로 니 발 니 발이면 어떻게 제한되냐 왜 보여 나의 아름다운 발을 바로 대고 있던 왜 트럭션이 어깨이니까 이거 때려야죠 수입 패션으로 파괴되고 카운트 1 1 그리고 2 300 데미지 아 맞다 그리고 MP2 LP2 아 망했다 망했네 개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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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지라고 내 눈에 개노가 3명이지라고요 포트리스 두 장을 버리고 포트리스 포트리스 비가이 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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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다 공연이 2,000 이거 파괴되지 어 강토르 어택 내가 100 데미지 받고 100 데미지 엔드 300 데미지 받겠다 또 도록 하하 행노다 큰일 났거든요 이제 뭔가를 소환하면 때리고 펑 때리고 펑 때리고 펑 때리고 펑 내가 계속 데미지 받으니까 어떻게든 상을 가라도 1방사 망했다 가라도로 카운트 때리고 펑 하면 몇 데미지냐 그러면 1800인가? 와 이제 위지공질라게 간다 그리고 또 뭔가가 나와서 또 때리고 펑 2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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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또 때리고 펑 펑 펑 펑 2골 펑 펑 2골 나 오우 이것도 이렇게 딱 엑시지하면 좋겠다 그거 아 그거 호프원 어 호프원 호프원이 있으면 되는데 아니 밀어라 밀어라? 그거 있으면 얘 가져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 돼 1차 넘버즈 제로 파이코 파이코올까봐 공격이 요기압으로 어 그리고 엑시지 아 다 특이할 수 있어 지금 바람 속도밖에 못해 정황처럼 좋을까 어 플레이를 제거하고 바운스 바운스? 어 아 바운스 바운스야 우유미 그리고 과학사의 교심 조건 과학사 카드 2장 빼버리고 1대 공격해서에 날려 파이코올까봐 있던 레벨 3이야기 기약이 하나 특수잖아 아 잠깐만 그리고 저기 특수하고 3효과로 특수 체인 아 체인은 이게 1, 2 이렇게 하면 여기 얘가 먼저 발동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발동이잖아 어 그럼 얘가 여기에서 파괴될때 어 나도 알아 그건 그거 파괴되면 이제 효과 못 발동하는거 응 좋았어요 1, 2 1, 2 도로 예 공격이 2,600 그럴까 뭐야 기약이 하나 오케이 릴리스 되게 나 특수하나 나 특수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기약이 하나 정화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딱 세트 쓰긴 뒤집으면 딱 좋겠다며 이렇게 하고 난 그렇수위해지고 정화 좀 흑보기 하지 그냥 영향터를 아주 흑보기하겠네 어택 나한테는 끝나는게 얘 호시 2등이지 엔드 오케이 도로 어 왜 떡볶이 다 먹었어? 다 먹었을걸 사람들하고 많이 와서 어 흐어 흐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 암와라. 암와라. 애매해. 미묘해야 돼. 하트는 지금 미묘해. 생각해보니까 이거 두 장마기. 이 밭에 둘 때 특소냐? 어디서 특소야? 정황초에 저 두 장마기 봐. 정황초에 생각해보자. 폐 넣는 거야. 폐 넣다? 폐 보충이요. 폐 보충. 폐 보충. 그리고 김을 세는 것도. 아 잠깐만 미스테이크 있어도 괜히 이거 괜찮네. 미스테이크잖아. 안되네. 미스테이크했다 진짜. 말 그대로 나오고. 말 그대로 미스테이크. 이대계는 미스테이크의 영향 가능하다고 전혀 없어. 그렇지. 김탈포라든가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반대로 이대한테는. 별종류가 다 있어가지고. 내 것도 문제야. 조율이 막혀. 그럼 천구대긴가? 응. 접어서 한 대하면 조율이 막혀. 아 1800이구나. 나 얘랑 조율하고 싶습니다. 누구? 얘. 아 잠깐만. 어 끝나면 이제. 괜히 때렸어. 버드미사이에요. 몸에 그냥 던지다 싶어가지고 때렸는데. 실수했다. 청강청정도 그렇게 됐으면. 니꺼 바운스되고. 니꺼 바운스되고. 역시 버드미사 핵쌍이야. 아니야 청강청정도 안 때렸어. 그냥 이제 바운스돼도. 다른 방법으로 살 방법이 있어가지고. 얘랑 하고 싶다. 근데 바운스되면 오히려 그냥 직공 사마라. 그치. 아니야 직공 안 맡겨. 그냥 이제. 파괴 그냥. 파괴도 특산의 몸을 써서. 아 그렇구나. 어. 그래도 데미지 좀 크게 받았을걸. 그래도. 그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살아. 얘랑 하고 싶다. 잠시만. 어쨌든. 네 뭐. 기아기아는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돌린 편이네. 흐흐흐흐흐. 네 친구에게만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동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남아겠습니다. 그러게. 그러게.